당연하죠 나이스 뭐야 이 총 중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이 문 뭐야 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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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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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쎄 것 같긴 한데 일단 상황 보고 갈게요 자 프리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건복 간 사람 있나? 아니다 오랜만에 건복 렛츠 기릿 오 줌 겁나프네 죽이겠다 건복다 건복다 오 뭐야 이거 반동보석 소리 좋다 근데 이거 오 나 그냥 쐈는데 진짜 와우셨네 위책으로 오해봤겠다 그냥 쏴봤는데 나 진짜 그냥 벽에 쐈는데 오셨어 이건 VIP 형님 VIP 형님 블랙땡 당하는 거 아이가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좋고요 갈금합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이 총 그냥 M16은 트래쉬인데 점사 좋은데요 오케이 오케 진짜 벽 맞다 진짜 벽 맞다 진짜 벽 맞다 벽커너 벽커너 진짜 쏘니까 그냥 오네 안돼 검사 검사 앗 나 돌렸어 어? 쏘고 가야됩니다 당연하죠 그만감 나이스 뭐야 이 총 이거 그거 같다 영화에서 그거 소음기 딱 껴가지고 곰총으로 픽픽 쏜다 아이가 암살할때 피피피피 저기 우페물을 획득했습니다 눈왔다 몇명? 중 전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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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락락락락락 잘 달았어 아구니 중이야 저크요 그럼요 아 현장의 경지인데 뭐 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손이 총이 되는 거고 뭐 그렇죠 그렇죠 와우 깜짝 호랑이 형 원샷 합니다 진짜 좀 괜찮은데 생각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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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어요 아 아 막 쏘기 좋네 그냥 막 쏘기 좋다 배그 m16 이라 생각하니깐 위치에 켰구요 눈 안 뜰게 질기풍 주겠지 아 개성이 어떻게 아 진짜 미안해진다 아 디엘님 아이디 이제 딱상합니다 예 오 과복 두통 컷 과복 과복 아니 뭐지 두통 탐 오지게 버려진다 우와 과복 두통 두통 또 왔어? 내가 간다 가보게 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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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롭 샌드 아니 근데 탐이п 조금만 안 잡아 조금만 그 소리 기르가듬 졌습니다 바로가자 내 몸부할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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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고가자 계단 아이가 어떻게 되니 내 아이템이 다 있거든 죽을때 계단이 돼 어 빔 바로 깔게 바로 가세요 빙 드셨어요 M16 좋은데? 엄청 좋은거 같은데 한번 써볼래 단판 이게 총소리가 좋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 바로가자 바로가야지 바로가야지 뭐야 중 밀려 클라이브 에스 와우 계단 나이스 나이스 용원엠이 와야 퇴근한다고요? 교대에 교대 고타임이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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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есколько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